기독교 대안감리회 전명구 목사가 2년여 동안 법적 공방을 종결하고 감독회장직에 복귀합니다. 전명구 목사를 상대로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이 2일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면서 전목사의 감독회장 자격이 회복됐습니다. 해당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하고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전명구 목사는 본안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감독회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기독교